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크 시스템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키움증권에 오현진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현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크 시스템즈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파크 시스템즈 먼저 간단하게 어떤 사업하는 회사인지 말씀부터 드리면 사실 AFM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전자현미경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나노 수준까지 계측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을 직접 원천기술을 가지고 개발 및 장비 납품까지 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구용이라고 해서 소재 화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연구용 위주로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 산업용을 이제 파크 시스템즈를 선도로 해서 좀 많이 산업용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화 공정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한 계측이 가능한 원자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현미경의 개발과 납품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주요 제품의 전방산업과 그리고 주요 고객사 좀 설명해 주시고 매출 비중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방산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연구용 쪽으로 쓰이는 것 외에는 산업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산업용에서는 말씀드렸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정 미세화되면서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단계고요. 결국은 매출 비중으로 보면 산업용 제품과 연구용 제품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21년 기준으로는 한 65% 정도 60% 이상이 산업용 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연구용보다는 산업용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지면서 올해 매출 전망 기준으로는 매출 비중의 한 70% 정도 가까이가 산업용 제품 위주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게 어떤 한 반도체 제조사에 많은 비중을 납품한다기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다양하게 균등하게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최근 몇 년간 실적 추이를 보면 말씀하신 상저하고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필수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양산 장비면 반도체의 투자 사이클이나 이런 데에 밀접하게 관련이 될 텐데 아직은 필수 양산 장비라기보다는 좀 더 옵셔널한 장비다 보니까 대부분 고객사들이 연초에 수주를 한꺼번에 주고 출고 일정을 수주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1, 2분기에 수주를 많이 내고 3, 4분기에 납품이 진행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좀 분기 실적 추이가 당분간 상저하고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산업용 수주도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수주 잔고와 최근의 수주 현황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수주 이후에 매출에 인식하는 시간이, 리딩 타임이, 레깅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물론 아직은 3분기 분기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수주 잔고는 발표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그러니까 최근 10월 말 기준으로는 수주 잔고가 700억 원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수주 잔고가 높은 게 상반기에만 신규로 수주한 금액이 9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3분기부터 납품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신규 수주도 계속 지속돼서 한 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최근에 사실 인식 시점 자체,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 자체도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신규 장비에 대한 납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상까지도 납품까지 리드타임이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업에서는 산업용 쪽으로 다각화가 진행 중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딱 명칭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웨이퍼용이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 해도 좀 범용적으로 테스트 장비 위주로 좀 많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장비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 신규 장비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일단은 저희 EUV 마스크용 장비라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좀 범용보다는 특수 목적성을 가진 장비가 좀 도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테스트 장비 출고로 시작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양산 장비로 가게 되면은 그 성장의 폭은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디스플레이용 장비 여기 회사 내 명칭은 NXTSH라고 명칭을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용 장비도 최근에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신규 뭐 SR기기라든가 디스플레이 딴에서도 계속 미세공정으로 가야 되는 개발의 방향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동사의 언자인미경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는 실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실적 발표를 하면 투자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따라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게 상대적으로 높은 장비 회사치고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게 이제 계속되는 성장성인데 이러한 부분이 내년이나 이런 사이클과 반도체의 어떤 불확실한 사이클과 연관이 없을까가 많이 좀 걱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아예 상관이 없다. 고객사단에서 투자 감산되는 거에 대해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존의 양산 장비 대비에서는 훨씬 사이클을 덜 타고 있고 지금도 매출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타 장비 회사들보다는 작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어떤 초기 도입 국면이다라고 봐주시는 점을 감안을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성장 둔화의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 둔화 영향은 좀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 투자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사실 4분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상저하고의 움직임은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잔고 자체가 상반기에 많이 받아놨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출고의 시점에 따라서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4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YOY로는 30% 정도 성장하는 160억 정도를 기록을 달성을 할 걸로 보여져서 올해는 영업이익을 300억 원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는 저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성장률도 좋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장비 회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과거 이제 역사적 밴드의 하단에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뭐 반드시 업황 둔한 시기에도 동사가 평균적으로 PER 한 29배에서 30배 정도로 받았다는 감안하면 기존의 그 정도의 이제 PER 정도만 적용을 해도 저는 목표 주가 16만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4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올해 3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 시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만 8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16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지금 파크 시스템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원자 현미경 사업 부분이 기존의 랩단에서 산업용단으로 카테고리가 확장되면서 포트폴리오가 다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EUV 마스크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밸류에이션을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데 오늘 보아권에서, 약보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만 8천 7백 원입니다. 목표가 16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